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에서 보면 그리하며니라고 하면서 앞뒤로 연결된 말씀이 나옵니다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 빌버스 4장 4절의 주제는 기쁨에 대한 거거든요 기뻐해야 되는 거 그 기쁨에 대한 거에서 4절로부터 원래 7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느냐 기뻐해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첫째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온니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모든 일에 큰 일 작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될 것 같은 일 안 될 것 같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통일 찬송라는 가로는 469장이에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곳에 깊은 곳에서 뭐가 있었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랬어요 맑은 가락이 어떤 가락인가 보니까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거의 싸기 때문에 평화평화인데 이 평화는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그 내려오는 그 평화의 물결은 어떤 거냐 사랑의 물결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의 물결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내 영혼을 법부소서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서도 좌정을 시킬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 그리소 기름 부으신 자 예수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할 자 아내만 있다면 그분을 아내만 있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고하기만 한다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3원 4장 23달에 유명한 말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어느 것보다도 뭘 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뿌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 그 은혜로 말미압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요즘 시리즈로 지금 공부하는 게 있죠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또 잊어버렸어요? 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엘로힘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시고 영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은 창세기에 있는 것부터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요 창세기 16장 13절에 엘로이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요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어요 하갈은 누굽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므로 이제 사라의 허락하에 내 종은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보기 위해서 하갈을 자기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아브라함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의 품에 넣어주죠 여자들은 자기들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단 말이죠 이제 아기를 갖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시마였더니 그래서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이 잉태하며 그의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주인은 자식이 없고 자기는 이제 자식을 가졌으니까 딸을 낳을지 아들을 낳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아브라함 주인의 자식을 자기가 어쨌든 먼저 낳게 생겼잖아요 이미 임신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미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인 여동인 사라를 우습게 알고 멸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렇게 하니까 사례 그때는 사라가 아니에요 정말 사례예요 열국의 공주죠 나만의 공주 한 남자의 한 여자로서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일 때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러서 뭐라 그래요?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요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정은 내 종이 아니라 당신 종이다 사례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라 속상하지 말고 사례가 누구를요? 학대를 했어요 누구를? 하갈 첩이죠 말하자면 지금은 그러니까 하갈이 학대가 시작되니까 무섭잖아요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자든 아기를 가지면 그 어떤 것보다도 배 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살리고 싶어서 아기를 어디든지 내가 숨어서 낳아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자식인 걸 확실하니까 낳아가지고 온다면 그때는 내가 큰 돌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학대하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다가 여하의 사자가 이제 광야 샘길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이미 샘이 있었어요 샘 곁에 술길이라고 하는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가로제 사례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서 함부로 나왔니? 너는 내가 사례의 여정으로 내가 너를 거기 보낸 사람이야? 보낸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넌 도대체 어디로 가니? 왜 몰라요? 알죠? 사례의 괄시를 받고 도망가는 거를 그러면서 가로제 가라다대 말자 마시대 뭐라고요? 나는 아아 이 사례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례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나의 여정 주인인 여주인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요호와 사자가 요호와의 사자 천사죠 또 그에게 이를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상하잖아요? 요호와가 하는 게 아니라 요호와의 사자가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누가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요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정다비다 목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리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를 하였은 즉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난지 아들을 낳은지 모를 때죠 근데 분명히 선포를 해주세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요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정으로 삼으셨지만 이스마엘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네가 사라에게 괄시받은 그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고 말하면 이 아들에게 네 자식이 그렇게 수가 많게 되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주셨으면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까지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되나 하면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는 사람인데도 들락이 새끼 들락이 뭐예요 짐지구덩이 이런게 들락이에요 들에 사는 낙이 사람이 다루는 낙이가 아니라 들에 있는 낙이 아직까지 사람에게 붙들려서 훈련이 안 된 낙이를 말하죠 들짐승이니까요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에 그를 칠지며 모든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고 매맞을 짓을 하고 또 모든 사람은 매를 맞은 것만큼 또 이 하갈이 난 아이 이스마엘을 칠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동방에서 살리라 지금도 이스마엘 교통은 어디서 합니까 요르단 이란 이라크 팔레이체인 그쪽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 준다 근데 그 아들은 들락이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루신 요호와 이름을 뭐라고 했냐 요호와가 나타나는 걸 알았으니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어떤 데서요 어디서 뵀어요 지금요 도망가는 이 길에서 그리고 해피니면 물 곁에서 아 내가 하나님을 배웠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0점절에 나오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 하나님이죠 로이 원래는 로이는 목자라는 뜻인데 엘로이를 같이 붙이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 이름을 하나를 덮죠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평화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왜 내려오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환경은 그렇지만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극심한 환경들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있고 시장도 다니고 뭐 코로나 코로나 해도 할 거 다 해요 한국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받는 바로 말하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네팔 태국 미얀마 이런 데는 말도 못해 베트남에 동아시아 쪽으로는 극심한 구통 가운데 있고 먹고 마실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종들은 그리시네가에서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몇 개 살고 있다는 감정들을 너무나 많이 죽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거기에 거기에 있었던 것 광야의 샘길 곧 술길이라고 이르는 그 길 샘물이 있은 그 샘물을 뭐라고 이름을 불렀냐면 그 샘을 부엘라 헤로에라 불렀으며 그랬어요 이 부엘라 이 샘물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하면 하갈의 우물이다 그렇게도 부르고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6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때 사하라만 저기 그때 하갈만 감찰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지금의 우리도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솔직히 요즘 종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요 목자님들도 그렇고요 집에 계시다가 교회 가야 성저들이 없고 아니면 안 오는 때이기 때문에 비대면 핑계되고 차라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뭐죠 성전과 집은 좀 다르죠 집은 살림을 하고 이것저것 성고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성전에서 고륵함으로 구별된 데서 드리는 것만 같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배 시간도 늦었다 빨랐다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실하게 참되게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다 감독하시고 순찰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른 시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핑계를 두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할 거 다요 저번에도 병원 다닐 거 볼일 보러 안 다니는 거 없어요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닐 때도 막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마스크 안 끼고 나갔다가 우체국도 엊그저께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해요 버스도 탈라고 했더니 못 타게 해요 도로 들어와서 하거나 아니면 사정에서 마스크 싸구려 하나 얻어가자 하고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그러고 다녀도 할 거 다 하고 다닙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영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도 가지고 있지만 CGTV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CCTV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과연 개인 예배를 중요시여기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가 말씀을 말씀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교회 같은 날은 수요일 날은 고제예물을 드려요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밥도 못 먹는 사람 아니면 병이 들었는데 돌봐주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모이는 대로 모여가지고 보냅니다 교회에서 10원 한 장도 안 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물들도 들어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일은 정말 없어요 주님이 증인이실까 왜 나 먹고 사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나 뭐 사는 생활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직접 늘 해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의 재정을 많든지 적든지 안 써도 되니까 벨치 쓰면 성도들이나 제가 드렸던 헌금은 밖으로 하나님이 또 재생산하실 수 있도록 어디든가 흘려버리고 어디든가 나눠보내며 어디든가 심으며 어디든가 뿌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뿌려두라 참원 11장 3장인가 예 전도도 전도도 뿌려두라 그리하면 어떡해요 여러 날 후에 도를 찾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또 심고 거두는 농사법은 하나님의 철저한 법입니다 심어야 나고 많이 뿌리면 많이 나고 저기 뿌리면 저게 난다 그런 말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많이 돈도 많이 내고 뭘 많이 내야 많이 거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이란 나라는 나라가 원체 크기 때문에 농토가 따로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그 광량 넓은 데다 씨를 휙휙 뿌려놓으면 이제 비가 오면 그 그 시들이 붕 떠서 주욱 비와 함께 흘러가다가 비가 멈추면 비가 멈출 때 거기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마르면서 심기면서 그 습기를 통해서 싹을 틔워서 곡식이 되는 게 있고 다 물이 흘러가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고 멀리 멀리 갔다 비 먹는 데서 어디든지 곡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많이 뿌리지 않으면 더러는 춥고 더러는 없어지기 때문에 거둘 것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뿌려라 그러면 많이 뿌리면 많이 없어지는 게 있어도 그 가운데 나는 것도 많다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는 감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이 나라민족을 감찰하시고 온 세계를 감찰하시고 천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악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감찰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감찰하시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감찰하시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감찰하시고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감찰하시고 필요치 않은 인간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사는지를 감찰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로 사는지를 감찰하시고 지옥 갈 영혼으로 사는지 천국 갈 영혼인지를 구별하면서 사는 사람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뼛도까지 새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시간이 오늘은 얼마 안 갔죠? 올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0부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창세기 28장은 굉장히 성경 중에서도 유명한 장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그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또 부탁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서 받다 아람 네 외삼촌이 있는 거기에 가서 너희의 외조부 부두엘이 집에 이르러서 거기 너희 외삼촌 나발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창세기 28장에는 이제 그 리부가를 만나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가 어디냐면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 축복기도를 받고 애설을 눈을 피해서 엄마 리부가 아빠가 일러준 대로 외삼촌 나왕네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이제 가는 길에서 경략하여 밤이 되어서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그 잠에서 하나님이 잠자는 중에 꿈에 나타났었어요 10절에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부엘초베스는 하란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 한 곳에 이러다 해가 지니까 거기서 자려고 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그때 10에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어쩌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니 자손을 쭉쭉쭉 니가 지금 누워있는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니가 자손의 땅이 티클같이 되고 니 자손이 동사나 이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 주셨고 또 이삭에게 다시 주신 것 이제는 3대째 야곱에게 기도의 사람 야곱 순종의 사람 이삭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잘 지키는 행암을 갖는 기도의 사람 야곱에게 넘어왔어요 그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진 첫째는 너를 지키고 두번째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니가 누웠던 이 땅 오늘 돌 베개 했던 이 땅으로 도로에 왜 지금은 도망가는 중이니까 언젠가 올 거다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는 결코 네버마인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 종들도 더러는 이런 약속을 받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응 전부턴도 하나님의 받은 약속이 없이 이기로 낳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주셨고 지키셔요 근데 우리도 같이 지켜야 돼요 약속이라는 건 쌍방이 지켜야지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고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끝이 나뿌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런 엄청난 교훈이 여기 들어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저와 더불어서 함께 은혜 받으면 그 순수했던 사람들이 20년 30년 이제 지나가고 점점 더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다시 찾아서 봤을 때 예전 믿음 그 순수한 믿음 오직 말줌과 기도의 믿음 행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덜어볼 때가 있을 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저 자신을 봐요 나는 어떤가 나도 변질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같이 않고 그런데 뭐가 다르죠 우리는 그런 변질된 부분들을 깨달으면 즉시 즉시 일단은 회개해요 또 들이켜요 눈물 뿌려서 애통해요 하나님 위로를 받아요 또 웃독 써요 말씀에 그래서 또 살다 보면 이 시험 저 시험 저 연단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발에 뭔지 묻히고 댕길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행실도 고쳐요 마음 보따리 자체를 고쳐요 다시 끈을 고쳐 매요 정말로 평안의 무금을 심고 의의 흉폐를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후신경을 마음에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 뜨며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시 또 출발 또 출발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를 걸릴 때 어떻게 계속 걸렸어요 아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달아서 세웠다 갔다 가라 했다 고호했다 스톱했다 이렇게 하시면 더 다듬어 가셨지만 다듬어서 간 사람이 있고 끝까지 승리한 요소와 갈랬다 얼마나 가기 힘든 일이냐 이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금을 순수보금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세들은 가난에 들어간 것처럼 정말로 예수 옳게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갈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 보금이 시작시대부터 한국에 지금 13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오랜 시간을 예수 믿으면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대대로 집안집안 내려갔지만 윗대들은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을 볼 때는 끝까지 구원해 주실까 싶은 그런 변질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7교회를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에 두 기둥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터키 가보면 두 기둥 약인가 봐서 기둥 그 기둥만 남아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는 다 책망이 있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는 그 교회뿐 물론 책망은 없고 칭찬받은 또 사대교회 같은 교회도 서문학교 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성전의 마지막 때 기둥이 되리라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복음의 시초에 정말 승조자를 많이 내고 고생했던 아시아 일곱 교회들을 다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린다고 그러나 회개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회복해라 니굴라당을 네가 묘한 거 내가 인정한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수고와 잘하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서 잘못한 건 회개해라 한 가지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회개만 하면 다 이런 새벽별 같은 영광 주겠고 만나도 주겠고 뭐도 주겠고 엄청난 천국에서 누리고 받을 축복을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문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며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사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2절을 보면요 야곱도 같이 약속해 이걸 쌍바 원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영자 언어들은요 네가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면서 말씀해 주셨던 천사가 오르내리면서 어? 그 모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야곱이 잠 깨서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과연 여기 계신지 오늘 내가 알지 못하여 제가 이거를 20년 1999년 12월 31일 자정을 넘기기 직전에 이제 송구영신 20년 송구영신 예배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예배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 어머니 사확실 원사님과 예배를 가는데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 모든 죄를 하여튼 뭐 1999년도 다 잊어버려주시고 뭐 아 2019년도 정말 2019년도 다 잊어버려 어쩌고저쩌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꽝 때리듯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응? 조렵도다 이곳이요 잠에 깨워서 요약해서 과연 여기 계신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어머 두려워 어머 이곳이요 여기 어디야 도대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뭐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했던 돌을 가지고 그 기둥으로 그 위에 기름을 벗어요 기름은 항상 성령을 상징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는 항상 제사장대로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올리브 기름 그걸 발랐었어요 또 물론 야곱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름을 가지고 다녔죠 그러니까 거기다 돌에다 기름을 보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성에 본 이름은 루스예요 근데 이 베델이라고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하나님의 베델이다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의 의미를 알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떡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베델에 헤매서 나셨잖아요 떡집 베델에서 그래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떡은가 즉 말씀이 있는 곳이다 말씀이 계시니까 뭐야 하나님의 계신 곳이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예요 쉽게 말하면 루스가 거듭난 것이 베델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서운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게 나를 첫째는 뭐예요? 첫째가 함께 해주고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안 떠나겠다고 그랬는데도 또 다짐을 해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아니 하나님의 동행하려면 당연히 지켜주시죠 그리고 또 먹을 것과 양을 키울까 입을 얻어주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린아들이 같이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벌어먹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벌어 못 먹이면 어디 가서 얻었다가도 주워다가도 주워다 가라도 다 자식은 책임지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서운을 해요 서운을 서운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하면 될 텐데 이 야곱은 여전히 인간인지라 야곱 빠지게 서운을 해요 다시 한번 확신을 받고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시면 우리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이루어주신 증거를 내게 주신다며 내가 뭐 집을 바치겠습니다 뭘 바치겠습니다 서운하잖아요 기도를 하겠다든가 성경을 한번 읽겠다든가 막 성교비를 몰라 얼마일 뿐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못 믿으니까 또 재촉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20일절에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요하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내 아비의 집 조상의 땅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우리 아비의 땅 조상의 땅은 어디죠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 땅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 하나님 집에 가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하가 내가 아버지 집에 못 가면 내가 만날 주여주여 아버지 하나님 했지만 나와 상관이 없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야구는 이렇게 지혜롭게 다시 한번 자기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내가 기동으로 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오 할렐루야 기동으로 왜요 여기에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진 손가락을 내가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내밀었는데 야구도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자기 손가락을 딱 걸고 확실하게 찜을 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뭐래요 11조 선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1조라 그러면 물질의 11조만 생각하는데 사실 영적인 11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한쪽은 항상 하나님하고 한쪽은 주인과 같이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아홉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근원이 복의 근원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나도 이 아홉게 누리게 하시는 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창세기 16장 13절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배젤이 하나님 이게 뭔 얘기에요 우리가 감찰당하는 우리도 우리도 우리의 배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약속한 배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좋아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성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예 배젤이 우리 심령에 있어 그죠 마음을 먼저 성전이라고 그럼 이 성전이면 고로칼성자 집전자에요 집전 부통집이 아니라 각이 높은 집 큰 집 이런 거를 전이라고 하죠 무슨 전이에요 전하 그러잖아요 임금을 왕이 사는 정도 그런 성 이 성 수준 집 수준이 아니라 성 수준이 되는 이런 곳을 말할 때 말할 때 그렇게 성 성 같은 성통 같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지금 배젤이니까 말숨 떡집이니까 여기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집을 삼게 즉 뭐예요 결국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전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 이것을 감찰하시는 엘로이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지금 이 엘 베데레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인지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새로워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 상경 창책 1장 1절부터 유한계절 22장 끝절까지 있는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로만 준 게 아니라 뭘로 줬어요 글로 적어서 기록해서 변하지 않는 증서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상세기 22장 21절까지 증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서를 믿지도 않냐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직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해서 그 사람 마음에도 이 성전 베데레 하나님의 떡집이 있게 만들어서 그 떡을 먹고 마시고 영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 것들 믿으시면 안하면 아멘 그 하나님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정말 아름답게 상달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주신 날 좀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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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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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